안녕 여러분 제캣제캣제캣기예요. 오늘은 용암에서 물고기를 잡아볼 거예요. 용암 라바에서 낚시를 하려면 라바 낚싯대가 필요해요. 나는 전에 구했는데 샬롯은 아직 못 구했어요. 샬롯은 좀 어려운가봐요. 그래서 오늘은 샬롯이 라바 낚싯대를 구할 수 있게 도와줘봐요. 자 그럼 모두 함께 출발! 자 우리는 지금 일룹션 아일랜드에 와있어요. 화산섬이에요 화산섬. 이쪽에 오면 오오오 이 친구가 갖고있다. 그렇지? 짜란 짜란 나도 있지 이럴 와 노 페이 아이 샬롯 아이 샬롯 샬롯 얼마 안남지않았어? 잘 가봐 빨리 거기 조심해 거기 어려운데야 으아 굿쩍 올라갔어 올라갔어 아빠 나 금방 가줄게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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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분은 정말 좋아하지 않아. 너무 무서워 나도 알아 샬롯 옆에 있잖아 샬롯. 무서울거 없어 아빠 응? 응? 근데 근데 너의 캐릭터가 내 옆에 있는게 그래서 내가 나의 캐릭터가 나의 캐릭터가 아빠 금방 가니까 기다려 오케이 아빠가 안떨어지면 금방 갈게 안돼! 떨어지면 안 돼! 하하하하 쉬워 그 부분은 정말 쉬워 그 부분은 정말 쉬워 그 부분은 쉬워 그 부분은 쉬워 오케이 한 번에 성공했어 아빠 저기가 너무 어려웠거든 왔다 왔다 아빠 아빠 여기서 어디로 가더라 일로 왔어? 여기? 일로 와봐 여기 와봤어? 여기 와봤어? 응 여기 가는거 맞지? 네 오우 깜짝아 오우 왜? 떨어질 뻔했어 왜? 왜? 일로 가라는데 그치 응 여기 들어오면 좀비 사운드 같아 그래서 무서워 응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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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무섭게 하는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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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서 어디서 리스판됐어? 여기 아빠 보여? 아니 아니 아빠 여기 올 수 있었나? Sometimes I feel I can be followed 누가 따라오는 느낌이 난다고? 응 왜? 샬로 한 번 쐈으면 안 싸도 돼 오우 오고 있어 샬로 화이팅 조심해 조심 천천히 오우 천천히 오우 오케이 굿잡 예 우리 여기까지 왔어 첫 번째로 어디 가야되지? 첫 번째로 여기 가야지 여기서 이젠 꽤 가족 ulp 공 unc 이 쪽 그치? 이렇게 응 쪼 이리 오쌤 오케이 uniquely 강아 Takeina 날개 진짜? 이거 슈팅했어? 응 어 벌써 잘 가고있나 샤르? 으아아아아아 오 아슬라운 헤헤 우리 여기서 만났다 잘한다 으아아아 으아아아 아 무서워 왜 무서워 떨어질 뻔했어 또 또 또 또 또 또 또 으아아아아 으아아아아 이거봐 이거 얼었다니까 떠다니는 저걸 만든거야 길을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슝 가게 이게 없으면 우리 갈 수가 없 아빠 여기있어 샤르 낚시하고 있어야지 어서와 안왔어 어서와 샤르 안왔어 아빠 아빠 오예 마그마 드롯 아 나 진짜 싫어 샤르 샤르 천천히 천천히 여기서도 너 어쩜 이렇게 기다리지도 않고 이렇게 점프를 빡빡하니 여기 응 어서와 액티베이트 예에에에에에에 고백해도 되고 그냥 마그마에 뛰어들어도 돼 용암에 야아 마지막이다 그치 응 제일 어려운 부분 가만 샤르 어서와 다시 다시 잘할 수 있어 샤르르 고어 레츠 고 됐어 오케이 끝에서 올라가서 여기 여기 일로 오케이 고고고 여기 살짝 레프트 됐어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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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르 이리로 가만 자 여기 한 번 더 자 여기 한 번 더 나 떨어져 형님 떨어지지마 일로와 떨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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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 봐 짱인데 오 짱 맛있다 여기가만 넘어가면 돼 여기가 제일 어려워 여기가 제일 어려워 아빠 여기서 백번 했어 백번 백번이 뭐야? 백번이나 여기서 떨어졌어 백번 백번 100타임스 백번 떨어졌어 100타임스 그래서 아빠가 서둑서둑하는게 뭔지 알아? 뭐 벽으로 뛰면 돼 벽으로 어 여기 이렇게 벽에 붙어서 오 오케이 이거 이거 좀 나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마지막 건 스킵해도 돼 할 수 있으면 멀리 뛰면 돼 여기서 그냥 뿡 뛰면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 예 천천히 You can do it I got it You can do it 샤르 왔다 기다렸다 밑에 있을 때 그렇지 잘하고 있어 샤르 샤르 여기 컴당 컴 침착해 알았지 할 수 있어 침착해 여기만 넘으면 끝이야 올라갈 수 있어 오 올라갈 수 있어 아 다시 한 번 아 괜찮아 아빠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중간에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할 수 있어 샤르 We can do it 해봐 We can do it We can do it We can do it We can do it 그렇지 This is Sparta 끝으로 뛰고 싶으면 끝으로 뛰어도 되고 아빠는 벽에 붙어 사는게 편했어 그렇지 한 번만 더 그렇지 멀리 롱 점프 오케이 You got it 샤르 어디가 어디가 조심조심 기다리면 여기 올라올거야 바위가 올거야 좀 보여 왔다 보여? 응 가자 오 예 예 예 샤르 슬클레 예 Where do we have to jump?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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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확실하지 않으면 점프하지마 알았어? 여기 보여? 있죠? 점프 예 아빠 박스 있어서 박스 있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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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빠는 백팩이 꽉 찼어 예 콩글렛 샬롯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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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아 완전 기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샬롯도 라바 피싱 로드를 구했어요 우와 완전 기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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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이거 들어봐야지 짜란 이거 봐 아 안 돼달라 똑같이겠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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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암 용암에서 사는 피셔 용암 라바 피시 하하하하 하하하하 여러분 이 비디오가 찍었으면 좋아한데 빡 눌러주시구요 구독하지 않으시면 구독해주세요 자 그럼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 빠이빠이 짤끗짤끗짤끗끼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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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